오늘은 집밥 스타일로 청국장에 생선구이 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청국장은 소고기칩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로 소고기를 넣고 청국장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방식으로 해 볼게요 오늘은 둘째가 없어서 첫째랑 둘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개로 만들까 합니다 하나당 소고기 국거리용 100g씩 넣어 주겠습니다 들기름 1큰술 그 다음 진간장 1큰술 넣습니다 참치액 1큰술 넣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청국장을 좀 얼큰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1큰술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후추랑 소금 약간이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넣고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다 익으면 이제 물을 넣어 주세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청국장을 넣어 주시는데요 청국장은 자기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저는 한 요정도씩 넣겠습니다 청국장에는 무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채소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무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자 이제 채소를 넣으면 되는데 무 다음에는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파나 호박 고추 그 다음에 이런 걸 넣으면 돼요 ven advisors 쌀떡 바삭 신선하나부터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청국장 완성했습니다 청국장이랑 같이 먹을 생선을 준비했는데요 삼치를 준비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부어서 먹겠습니다 삼치를 물로 씻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여기 생물이라 간이 안되어 있으니까 소금 좀 뿌려 주시고요 앞뒤로 기름을 쭉 뿌려줍니다 지금 14분 정도 돌렸거든요 이때 한번 뒤집겠습니다 14분을 돌린 건데 아직 제대로 많이 있지 않았는지 뒤집다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모양이 이렇지만 맛은 괜찮겠죠 이 상태에서 180도로 15분 더 돌리겠습니다 이제 15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모양은 좀 그래도 맛있게 잘 익었죠 됐어요 애호박 배고기 다이어트 그리고 텐다